네 안녕하세요. 입지자 대표회장 김혜일이에요. 이게 지금 12년 동안 방치된 상태에요. 이게 이 보도협회. 보도협회 지금 이제 세면로 이렇게 다 턱을 만들었었으니까 이게 이 상태인데 이거보다 더 심했죠. 오늘 작업자 총 몇 분이죠? 총 3분 들어왔어요. 이거 지금 오전에 금방 거의 다 오전만 하면 완성이 돼요. 내가 답답했던게 뭐냐면 이게 12년째 방치라는거에요. 12년째. 누구 원인 따지고 이런걸 따주고 속이 막 뒤집어질거고 지금 우리가 지하누수도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. 지하 2층에 보면 화단 주변에 저 틈새 보면 저런 데다 물이 다 스며들여. 저거 큰 공사도 큰돈 드리는게 아니에요. 조금만 신경수거하면 어느정도 물은 5% 10% 이상 더 잡을 수 있어요. 그냥 오늘 뭐 해소하는 데까지 완벽하게 좀 해놓으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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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